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1. 품질 보증계획 품질관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정책과 보증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관련된 노하우가 있다 그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를 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정책은 이렇다 보증체계는 이렇다는 걸 명시를 함으로써 정확한 보증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어필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없다면 어떤 정책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모든 정책이 들어가는데 품질관리에 대한 정책이 꼭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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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